그런 식으로 한 번 해볼까요? 저희가? 네, 못 붙었어요. 대박이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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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하나, 둘, 셋. 봐봐. 아, 앞으로는 이제 올해도 이렇게 월드투어로 전세계를 돌면서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 같이 미아티 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고자 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한 도시 한 도시를 돌때마다 그런 약속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죠.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작해 봤을 때 우리 미래의 세계연장회에 대해 네, 저희는 우리의 종교부에 대해 알아보니 감사합니다. 남자친구님과 아시는 분이 갑자기 우리는 우리의 파티에서 이렇게 자랑스러움이 되잖아요. 저는 카시오피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같이 인과가 앞뒤의 친구, 앞뒤의 친구, 옆뒤의 친구 우리의 한국도 VR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까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홍콩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뵐 경우에 저희가 인사를 드리고 WE ARE 하면 바로 T.G.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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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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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정관아 혜인아 혜인아 롱넘바 정말 좋은 곡들이에요.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는 곡을 이렇게 오랜만에 동공팬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은 곡 한국의 팬들에게 정말 행복해요 사실 이제 슬슬 다음 곡도 사실 다음 곡은 어떤 곡들을 부를지 모르니까 계속 긴장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말했고 이전의 곡을 부를지 모르니까 오늘 공연 끝까지 어떤 곡들을 부를지 모르니까 계속 긴장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말했고 이전의 곡들도 많이 부를지 여러분이 기다려주시고 여러분이 부를지 모르겠고 여러분이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 제가 WE ARE를 외칠 수도 있어요 어떤 곡에서 여러분이 부를지 모르고 随時随時 随時 여러분도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바로 뭐라고? WE ARE? 혹시 몰라요 제가 발라디곡을 불렀을 때도 갑자기 WE ARE 그냥 WE ARE 발라디곡은 안그르죠 안그르죠 한 곡은 제가 제일 중요한 곡은 노래 HEY V.I. 영문 T.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사실은 안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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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요하다는 왜요 저거는 안그러니까 그래 네 앞으로도 안그러니까 안그러니까 러시아 너무 많이 하시고 그럼 바로 다음 곡 들려 드릴게요 이여용 retinal 우리는 이 노래에 열어로 어린이들 택시하는 그녀 그녀 조립 감사합니다.